보물창고 그리크 he never found it he just died here so much for greatness wasted his life for nothing Nate are you ready to get moving? you yeah more than ever 지금 뭐가 막 굉장히 어떤 소리들이 막 들리고 있죠? 이런 소리 굉장히 많은 이 무게들이 보이시죠 그가 뭘 의미하겠습니까 응? 뭘 의미하겠어요 가자 이제 너는 더 강하다고 너는 더 강하다고 너는 더 강하다고? 여기 나오는 인물들은 전부 다 코어 근육이 장난이 아닙니다 벌써 9시 10분이에요 어이구야 그랬는데 갑자기 에디 라자가 나왔구요 무슨 일이 일어났나? 그놈을 봤어? 오, 안돼! 오, 천천히, 안돼! 우린 사라졌어 제시아, 뭐지? 우린 죽어, 우린 모두 죽어! 에디, 돌아가자! 오, crap 제이크 우린 사라져야 되면 너희를 알게 되어야지 우리 덥고, 우린 상호가 싫어 네, 아름다운 놈 역시, 친구들 이제 시작할께요 맞어, 그놈의 구역! 에디 라자와 붙잡지 마세요 에디 라자와 붙잡는다 에디, 잠시만요! 너는 깜짝이야 딜레이너, 빨리! 이곳에! 모르겠어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네 Nate? 알겠습니다. 내가 못 참고자 Nate 뭐? 어디에 있나요? 잘 모르겠어요 가자 와우! 이곳은 유보트의 유보트인 것 같아요 Nate, 여기! 이것 좀 보세요 그래서 찾았다 그들은 침대에 깔아졌다 네, 근데 그 침대에 관한 건가요? 모르겠어요 이해할 수 없죠 지금 이 침대가 어디에 있는지 아, 세상에! 우리는 바로 앞에 있었어요 도기야 유보토가 했으니까 뭐하는거야? 네잇, 너는 그 점프가 없을거야 그런 것들은 없을거야 우리의 선택은 없을거야 그냥 힘을 끄고, 다시 돌아올거야 그리고... 여기가 나갈거야? 그냥 가자 바로 돌아올거야 그래 이걸 켜면 이제 몰려오겠죠? 자 괴물들 괴물 군단과의 어떤 싸움 저의 피지컬 보여드릴게요 아 또 소리가 막 들리니까 달려오겠지 아 또 문이 열려 섹터 19 불청객 자 아이쿠 여기 맞네 여기 되면 퇴 어떤 일이 벌어진지를 보여줘 이게 문제였던 거야 이 엘도라도라는 석상이 아니라 이제 금상이죠 금상 금으로 된 이 금상이 사람을 이상하게 만드는 게 있어요 있는 거죠 엘도라도라는 석상이 아니라 금상이죠 금으로 된 이 금상이 사람을 이상하게 만드는 게 있어요 제 나라 모두 죽음이 다 죽음 leaving the task to me alone no ship will depart this island I destroyed them all and drowned the cursed city a thing of such great evil must never leave these shores in my final hour I commend my soul to God may he have mercy on this unholy place Francis Drake 내게 내게 수월하게 수월하게 클리어하게 보여드릴게요 아이고야 엘레나 아이고 저에 대해 들리는거지? 클리어 젝가스 약간 여기나오는 빌런들이 약간 멋있어요 엘리나가 이게 옛날 게임 이어가지구 엘리나는 약간 원에서는 조금 자기 뭐 당차긴 한데 조금 이렇게 민폐인 경우가 있어요 근데 투 넘어가면서부터는 굉장히 멋있어집니다 너무 좋으니깐 감사합니다 너와 너와 파트너의 어떤 것들을 더욱 강력하다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너무 오래, 네드 즐거웠어 응 웃기지 마, ㅈㄹ 흐흐흫 약간 연기가 이 이 게임이 되게 흥했다고 중의 하나가 이 네이 네이선 드레이크라는 주인공의 연기가 굉장히 좋아요 자 여기서부터 이제 마지막 장 얼마 안남았습니다 제가 보기엔 앞으로 지금 한시간 한시간 많이 먹으면 끝나요 원은 이제 엘리나를 구하러 가야죠 요렇게 한참 동안 끝났구요 챕터 20 구출하라 구출하라 흠 흠 익숙했을 것 같은 느낌의 성당 레츠고 음 아 여기 또 총싸움 또 징하게 합니다 여기 피해비지신이 안녕하십니까 자, 설리번 레츠고 갑시다 레츠고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지금 야근 마감, 작업 과제하시면서 영화 보듯이 모르고 오신 분들 모두 감사드리구요 틀어놓고 그냥 구경하시면 됩니다 조만간 보기 편하게 제가 도막쳐가지고 짧은 영상으로 편집해가지고 올릴게요 What the hell is going on? Drake didn't want to get the treasure off the island, Sully He was trying to stop it from leaving What? It's cursed or something Oh, 네 For God's sake Look, I know it sounds crazy You just got to trust me 어우 이제 거의 거의 끝입니다 이제 진짜 거의 최종장 드디어 살았어요 근데 나쁜 놈들이 이미 지금 엘레나를 인질로 잡고 우리 로우만과 나바로가 하하 그러다 조금만 앉았다 sera 할 때 일찍 그리고 그리우니까 그렇게 하는 게 그는 거 그냥 진짜 엘더라도 바닥에 하하 augment 눈이 없나.. 와우 안에 뭔가 이상한게 있어요 그리고 뭔가 셔츠가 오래 쉽지 않았기 때문에 아 형 진정한 빌런은 나바로였어 로마니아니야 그니까 열어보라고 얘기한다가 바로 열면 어떡해 그니까 뭔가 지금 세균인지 좀비인지 뭔지 모르지만 아무튼 저기 안에 뭐가 있다는거야 세균병기 같은거 세균병기 천년병기 미세먼지 이제부터는 일직선으로 엔딩까지 갑니다 우리 웹툰작가 분들 오셨죠 자 들이고 나서 점프 점프 가보시면 이제 마지막 보스전 보스전까지 갑니다 보스전으로 이제 보스전 보스전 보스전은 원은 약간 그 패턴전이에요 패턴전 여러분 반복하면 무조건 쓸 수 밖에 없는 어이구야 너네 지금 빵야 아아이구 아군이 맞았다 아군이 맞았다 자 이렇게해서 저 배 배로 불시착을 하게되고 배가 마지막 투정전투에 장이 됩니다 이 언젠티드1의 보스전은 패턴전이기 때문에 몇가지 패턴을 알게되면 금방씩 깨는데 처음할때는 힘들어요 그래서 저는 좀 시원하게 깰것같은데 처음하시는분들은 힘들수도 있습니다 나 바로 빡침 나 바로 빡침 나 바로 빡침 장전할때 가야되요 가야서 이렇게 패턴쌈이 패턴쌈이 2대 1대 맞고 아이고 아구지야 바로 쫓아가야되요 바로 쫓아가서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자 끝입니다 요거 처음할때는 굉장히 헷갈리고 타이밍싸움이기 때문에 마지막에 한 열번 막 죽이더래요 근데 이제 보통은 아니더러오기 때문에 슈마가 보통 두가지로 이제 클리어하게 됐구요 엔딩 한번 보시죠 아디오스 에소 아디오스 에소 아디오스 에소 전형적이 높은 영화의 마지막 장면처럼 멋진 펀치라는 한번 날려주구요 동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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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참 꽤 저희도 도움드려야 한 것 같다. 여기... 저희도 흘러내려고 했다. 고맙습니다. 네. 너희 둘 다 흥미로운 아이디아의 롱만딱. Sully! 와, 너... 너희들과 엘. 너희들과 다른 사람을 봐. 너희들과 함께 하자. 아, 우리 이미 하자. 네, 큰 바이러스. 내가 더 좋아할 것 같아. Sully, 아름다운 개의 놀아! 나만의 놀아볼 수 없을 것 같다. 미안해, 너의 스토리를 못 찾았다. 괜찮아요. 다른 스토리들이 있을 것 같다. 너는 아직 한 번 남아있어. 난 좋은 것 같아. 굉장히 흥행을 했죠 그래서 2 이후가 나오게 만들어주는 되게 중요한 교두부였고 1은 사실은 그래서 의리상 플레이를 했던 겁니다 마지막에 목걸이를 걸어주잖아요 프랜시스 드레이크가 남긴 목걸이 다시 이렇게 또 네이선 드레이크의 중요한 아이템인데 그거를 챙겨주죠 여기까지의 언차티드1이었습니다 여기 이때는 네이트, 썰리번, 엘레나 이 세 캐릭터가 처음 등장을 하는 순간이고 2에 가게되면 놀라지 마세요 2는 2는 약간 그 그래픽과 게임성과 여러가지 균형, 스토리, 연출 모든 것들이 다 조금씩 좋아져요 전부 다 그래서 2가 굉장히 재밌고 2가 걸작입니다 2가 아주 최고로 재밌다고 말하는 분들이 알 수도 있어요 네 바로 이어서 저는 2를 할겁니다